안녕하세요 나이프리페어 나리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만들어진 돌기로 재료를 썰어볼거에요 재료는 단무지로 준비되어 있구요 테스트 방법은 연말의 날을 칼코부터 재료 위에 올리고 칼 무게로 밀었을 때 진행되면서 어디까지 어느정도 파고들어가는지 확인하는 영상이에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첫번째 킹숫돌 1000번 입도에서 연마된 날이에요 네 이 부분까지 오고 지금 끝까지 썰렸네요 네 보신 것처럼 한칼에 상당히 깊게 파고들어가고 끝까지 진행되기도 전에 지금 완전히 잘렸습니다 네 그럼 두번째 흑막 2000 입도에서 연마된 날입니다 킹숫돌과 마찬가지로 단무지를 칼코부터 칼턱까지 밀어보겠습니다 킹숫돌에서만큼 파고들어갔지 않았지만 단무지에서 한칼에 들어가는 양 깊이가 적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흑막 5000입도 날입니다 강무지 위에서 상당히 날이 예리하게 들어가는게 보이는데요 천입도보다는 들어가는 깊이가 훨씬 적죠 이것은 예리한 날이 만들어지지만 한칼에 뵐 수 있는 능력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한칼에 뵐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거친 돌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차이가 보이시나요?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입도를 무조건 높게 올리기보다 재료에 따라 용도에 따라 입도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 재료의 신선도를 고려한다면 입도를 높게 그리고 재료의 표면 흡수율을 높이시려면 입도를 낮게 설정하는 것이 유리하십니다 이렇게 이번 포스팅도 끝이 났네요 구독, 좋아요는 안 해주셔도 되고요 이웃님들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